아이고 안녕하세요 성봉훈입니다 미용한데 말 나오셨네요 그죠 사 문자 안주시면 문자 안주시면 많이 드세요 금방적인 멋지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가 너무 길면 대회사람은 지겨워져요 네 오늘 아 청춘때 완주했다고 사라고 할래요 완주 있는 사람은 사야된답니다 회장님께서 그러시면 자 다음에 거미씨가 또 산답니다 거미씨가 산네요 완주하면 자 내년에 거미씨를 위하여 자 위하여 제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print 가거 돌 nei 아 예 2 아 아 아 인천 15년 때좀 mut 성화를аемся 되니까 catalyst administrators 내일부터 저 12월 때 먼저 조정하니까 지금부터 12월 6일부터 지금 훈련적으로 갑니다 지금 엔시 때 표현을 해놨으니까 동무가 할 수 있는 분들은 힐이 참시한 선정은 엔시 때 훈련을 마약이 말합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할 겁니다 40kg, 45kg, 39kg 43kg 동무가가 3월 셋째 주 그러면 이번에는 공식을 안 했었어요 공식이 아니고 공식이 아니고 공식이 아니고 공식을 하면 30대 이상 갈 것 같은데 우리 다 공식에 오래돼 지금 도망갈수록 손 안되네 손 안되네 그럼 안되면 다 숙독이 없더라고 공식을 한 대 가면 될거에요 4대 45kg 딱 맞을거에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